한빈아, 미안해, 나오자. 한빈아, 미안해, 나오자. 한빈이랑? 잠깐만, 이거. 대결 신청인 건가요? 미쳤다, 미쳤다. 저는 한빈이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, 그때.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야, 한빈이 진짜 쉽지 않은데? 아니, 한빈이 형 근데 약간 좀, 이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야 되긴 하는데. 한빈 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한빈 파이팅. 편하게, 편하게. 잘 들어주세요. 파이팅! 사실 자신이 있었던 곡에 제가 보컬로 있는 거였어서 충분히 디펜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긴장하지 말고. 어디야, 집이야, 안 바쁘. 어디야, 집이야, 안 바쁘. 나 아파, 너네 집 앞이야. 널 가고픈 말이 있어. 내가 이래서 여기 안 오라고 했던 거예요. 잠깐만, 리버브 귀에 걸렸나요? 여기 있어. 나 할 수 있다. 태선 가자. 우와, 이거 샌디. 태선이 형 파이팅. 태선 할 수 있어. 태선이 형 파이팅. 나 할 수 있어. 어디야, 집이야. 어디야, 집이야. 어디야, 집이야. 안 바쁜 나와 봐. 너네 집 앞이야. 너에게 고픈 말이 있어. 태선이 형 파이팅. 불타스러워. 이거 혁박이잖아.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 할 거예요? 대선이 형, 대선이 형, 대선이 형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선생님 너무 하시네. 못 부르겠어. 음색이 좀 미쳤더라고요. 한빈이 형, 진짜로.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. 뭔가 하고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. 그래서 유지가 안 됐어요. 자, 앞으로 봐주세요. 얘들아, 그냥 무대 때를 생각해줘, 무대 때를. 평소 나를 생각해줘야 돼. 이제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. 한빈 군과 태선 군. 어떤 친구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는지 등 뒤에 서주세요. 난 어쩔 수 없이 난 태선이 형을 골라야 돼. 너 먼저, 너 먼저. 다 같이 나올 것 같아. 자, 하나 둘 셋 하면 뒤를 돌아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이걸로. 이걸로 한빈 군의 승리를 끝났습니다. 이걸로 한빈 군에. 이걸로 한빈 군의 승리를 끝났습니다. 이걸로 한빈.